안녕하세요 레터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에코호스 곰팡이가 잘 안 피울 수 있도록 하는 세팅법 그리고 곰팡이가 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지금 우선 첫번째 가장 많이 쓰는게 에코호스라는 이런 흙같은 건데 이게 코코넛 야자수를 갈아서 만든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화해단지나 이런 데서 사시다 보면 아니면 업체마다 샵마다 판매하는게 좀 달라서 입자가 얇은게 있고 입자가 두꺼운거랑 섞여있는게 있어요 입자가 굵어야지 좋은거구요 입자가 얇으면 얇을수록 별로 좋지 않은거에요 왜? 타란툴한테 쓸 때 원래 화해단지에서 쓴다는거는 식물한테 쓰는거잖아요 그런거는 상관없어요 입자가 얇건 굵건 상관없는데 타란툴란테 쓸 때는 입자가 굵은거를 써야지 좋아요 왜냐면 굵은게 얇은거보다 곰팡이가 덜 펴요 그러니까 선택하실 때 입자가 너무 얇은게 온다 그러면 굵은거를 판매하는 샵에서 사요 랩탈리아 같은데요 네 굵은거를 판매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구요 그리고 우선 곰팡이가 왜 생기느냐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이를 많이 줘요 먹이 먹이 밀엄을 많이 주는데 밀엄에 보면 밀엄은 바닥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사료라 그러면 네 여기 사료 치워놓을게요 이 사료 안에 밀엄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먹이를 줄 때 꺼내다 보면 그 사료가 온몸에 묻어져 있는 상태로 꺼내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저희가 뭐 밀엄사육 세트에 보면 소프트와이버라는 게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 네 좀 묻지 않은 상태에 있는 애들을 건져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보통은 밀엄사육 할 때나 관리할 때나 이런 사료에다가 넣어놓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재라고 말씀드리죠 바닥재에 넣고 있는데 그걸 꺼내서 주실 때 조금 물길까 가루가 묻어있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만들고 나서 먹이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잡아서 눌러서 주시면 거기에 조금씩이라도 묻어있는 가루들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요 눈에 잘 안보이더라도 미세한 가루들이 있어요 그 가루들이 이 바닥지 에코어스 라는 데에 떨어져요 그리고 이 바닥지에는 에코어스 라는 게 적셔 놓잖아요 적게 만들어 놓잖아요 젖어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만약에 말라 있으면 곰팡이가 안 펴요 근데 젖어있고 젖은 상태나 아니면 습도가 높은 상태일 때는 곰팡이가 펴요 예를 들어서 먹이 찌꺼기나 아니면 귀뚜라미를 줬을 때 죽어서 곰팡이 핀다 그러잖아 그 죽은 시체에 그 아니면 그 이제 먹이 찌꺼기에 있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마른 상태라고 한다면 곰팡이가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타란툴라 키울 때에는 바닥재가 젖어있고 그리고 밀엄을 잡아서 주시다 보니까 밀엄 가루가 어떻게든지 조금씩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곰팡이가 피고 그거를 늦게 발견하면 전체적으로 퍼지거나 아니면 일부가 일부분의 곰팡이가 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희같은 경우는 귀뚜라미 줘요 좀 귀뚜라미를 주는 게 편리하고 귀뚜라미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 사료를 바닥에 깔아놓더라도 일반 바닥재를 깔아놓더라도 계란판이나 이런 데 위에 있기 때문에 몸에 있는 거 몸에 있는 가루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장애인들이 청소를 해요 몸을 이렇게 비벼서 청소를 해서 몸이 항상 깔끔하게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귀뚜라미를 잡아서 줄 때는 네 가루가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곰팡이가 잘 안 피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귀뚜라미를 주긴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귀뚜라미가 편리한 게 좀 많아요 애들 줄 때 관리할 때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귀뚜라미를 많이 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두 마리 키울 때는 귀뚜라미는 추천 안 드려요 그걸 관리를 오랫동안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번에는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밀엄 사육 세트나 이런 거에서 아니면 밀엄 사육 세트가 없다 그러면 소프트와이버만 하나 준비하시고 놔두시고 사료 위에 놔두시고 그 위에 코르코보드 하나 얹어 놓으시면요 그 코르코보드 살짝 들었을 때 그 위에 밀엄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잡아서 주시면 네 가루가 안 떨어져요 두번째! 보통 내가 그런 거 진짜 철저하게 다 했는데 곰팡이가 자꾸 펴야 하는데 그거는 공기 중에 있는 곰팡이균이 집에 많기 때문이에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먼지나 이런 것들이 가라앉아서 그 먼지들한테도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뭐 귀뚜라밀 털거나 밀엄을 털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가루들이 떴다가 공기 중에 떠있다가 가라앉으면서 이 사육장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 들어간 게 곰팡이를 피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좀 많이 펴요 그런 경우 싹 갈아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네 저희가 판매하는 살균제인데 이거는 살균제에요 말 그대로 균만 잡는 거고 그리고 살충이 안 돼요 어떤 분이 저번에 살충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타란툴라는 뭐 살충 어쩌고 말하셨으면 하셨는데 무슨 말하는지 이해 못했어요 저도 네 살균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도 타란툴라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를 타란툴라한테 직접적으로 막 분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온몸이 젖어들어요 젖어진 상태에서 저체온으로 타란툴라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하시고 타란툴라가 없을 때 만약 이쪽에 있다 그러면 반대편으로 뿌려주시면 돼요 내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파전살 그냥 뿌려주시면 피어난 곰팡이들이 죽어요 죽은 상태에서 약간의 색깔이나 형태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 이상 번식은 못해요 왜냐하면 다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하얀색 곰팡이가 사라져가지고 없어지진 않지만 죽어가지고 그 상태로 유지가 된 상태가 되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피어나지 않기 때문에 타란툴라한테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안전하게 파전살이라는 것을 쓰고요 좀 더 강하게 쓰는 건 타전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파전살과 타전살 영상을 찍을 때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을 곰팡이를 잘 안 피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간단하게 우선 입자가 큰 거를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지가 말라있는 상태와 젖어있는 상태가 있어요 젖어있을 때 곰팡이가 핀다고 그랬죠 말랐을 땐 곰팡이가 안 펴요 잘 거의 안 펴요 패더라도 먹이 찌꺼기나 먹이 시체 기뚜람이나 밀엄 시체 그 부분에 살짝 피고 말아요 그러면 그것만 건져내시면 되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폈다 그러면 싹 갈아주시거나 파전살 쓰시고 그러면 처음부터 곰팡이가 잘 안 피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엄에 몸에 묻어있는 사료가 사육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사육장 밀엄 사육세트장을 그렇게 꾸며주시고 밀엄 가루가 묻어있지까 사료가 묻어있지 않는 밀엄을 공급해 주시는게 제일 중요하구요 그리고 두번째 먹이 찌꺼기가 남지 않게 저번에도 타란툴라 영상 제가 초보자 가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란툴라 체장 체장 보단 살짝 작게 먹이를 주시다 보면 먹이 찌꺼기가 되게 조금 남거나 많이 안 남아요 그렇게 하면 곰팡이가 피는 것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먹이를 너무 많이 주시면 무조건 먹이 찌꺼기가 남고 그게 곰팡이를 생겨나게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아두시구요 음 그러면 이제 다른 용품을 다른 바닥재를 활용해서 쓰는 방법인데 어 간단하게 설명드릴께요 지금 저희가 사우나를 갔다고 쳐요 사우나를 갔는데 음 예를 들어서 습한 그 뭐라 그러죠 사우나실 그렇죠 사우나실 들어갔어요 사우나실 들어가면 나무 같은게 있죠 근데 그 나무는 말라있어요 바닥면이 그죠 내가 발을 밟고 당기는 부분에 말라있어요 말라있고 또 안에는 엄청 습해요 그러면 그 마른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말라있는 데가 있으면 곰팡이는 안생겨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는게 샌드입니다 예전에 제가 17년 16년 전이군요 16년 전에 샌드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저희 랩탈리아를 싫어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상한 말들 많이 했는데 샌드만 쓰면 안 돼요 샌드만 사면 애들이 밟았을 때 밀려요 자꾸 물을 뿌려놔도 금방 마르기 때문에 자꾸 밀려요 바닥에 거미줄을 쳐도 거미줄이 다 밀려서 진짜 안 좋아요 얘를 그렇게 쓰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게 아닌데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샌드를 쓰라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하면서 네 안좋게 말을 했었는데 이거를 쓰면 좋아요 왜? 샌드는 빠르게 마릅니다 완전히 돌로 되어있고 가늘기 때문에 빠르게 말라요 빠르게 마른다는 건 뭔말이냐면 물을 적셔서 적셔놓으시면 맨 위에가 가장 빠르게 마르고요 그 중간이 적게 마르고 맨 밑에가 가장 늦게 마르죠 그렇기 때문에 샌드를 이렇게 사육장의 위에 젖어있는 부분 질석에 이렇게 뿌려놓으시면 적당량 뿌려놓으시면 돼요 적당량 이렇게 적당량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당량 뿌려놓으시면 얘네가 샌드가 또 두번째 역할을 뭐냐면 수분을 날려버려요 빠르게 날려버려요 날려버리면서 자기가 빨리 말라요 그래서 위 겉 표면은 가장 빠르게 말라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요 이 상태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먹이 찌꺼기건 가루가 들어가도 곰팡이가 덜 피고 잘 안 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살짝만 도포했기 때문에 타란툴라가 밟아도 밀려나진 않아요 밀려나지도 않고 딱 건조한 상태를 겉표면만 유지시키고 밑에 습하게 젖어있는 부분에 습기는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습도는 유지되면서 겉표면은 빠르게 마르게 곰팡이가 덜 피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 이 소프트와이버를 이용하는 거예요 소프트와이버를 이용해서 어느정도 저희 세트음물에 많이 설명이 되어 있죠 세트 저희 설명 부분에 소프트와이버를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곰팡이를 적게 피게 하는 방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소프트와이버를 살짝 어느정도 위치 살짝만 깔아주시면 얘네가 먹이치거기나 이런것들이 여기 위에 걸쳐요 소프트와이버에 소프트와이버는 지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공중에 공기가 뜰 수 있게 여러가지 가닥이 뭉쳐있죠 그러다보니까 바닥에 직접적으로 젖는 부분에 안 닿아요 안 닿아있는 상태로 찌꺼기가 위에 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서 그 상태로 마르거나 그 상태로 곰팡이 피더라도 먹이치거기만 곰팡이가 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걔만 잡아서 뽑아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근데 밑에는 바닥재는 젖어있고 소프트와이버는 특성상 잘 안졌죠 안졌다 보니까 오랫동안 유지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가지 간단한 이 두가지 방법 아니 세가지죠 우선 에코스 입자가 굵은거 두번째 샌드를 이용하는거 세번째 이렇게 소프트와이버를 이용하는거 우선 바닥재 종류만으로도 이렇게 공팡이가 잘 안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세팅되어 있는 그 사육장들을 보여주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주세요 갑니다 아 잠시만 여기서 하나 놓치고 간게 있네요 잠시만요 사육장 보여드리기 전에 하나 설명드릴게요 바닥재 저희가 에코스는 저희 넵탈리에서 판매한 에코스는 모두 다 말라진 상태에서 거의 판매를 해요 가끔 말라진게 없을 때는 전화드려서 약간 젖어있는게 있는데 배송해도 됩니까? 라고 전화드리고요 보통은 완전히 마른 상태로 저희가 건조를 시키고 나서 판매를 하는데 그게 보통 한번에 에코스를 다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오랫동안 보관해도 냄새나거나 썩거나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자 저희가 일부러 건조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건조시키는 샵은 없을 거에요 저희 밖에 건조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줬을 때 빨리 안져들어요 빨리 안져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 부어 놓으시고 시간을 지나면 젖어드니까 하루 정도 놔두시면 돼요 그냥 해놓고 세팅해놓고 물 부어 놓으시고 시간 지나면 알아서 젖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물은 얼마큼 부어야지 돼요? 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육장에 있으면 내가 에코스 양을 간단하게 피클통으로 해볼게요 피클통의 양을 내가 하나 둘 셋 세 개를 벗어요 세 개를 벗어요 이만큼 됐네요 아 난 이만큼만 깔아도 될 거 같아 그러면 보통 물 양은 3분의 1 정도 항상 내가 바닥재를 깔았을 때 바닥재 양에 3분의 1만큼의 물을 넣어주면 돼요 간단하게 한 아까 세 컵 넣었죠? 세 컵 넣었으니까 한 컵을 물을 한쪽으로 부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살짝 에코스들이 떴다가 지금 가라앉는데 많이 말라 있을수록 얘가 물이 아래로 깔리고 애들이 에코스가 위로 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점점 스며들기 때문에 이 상태로만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젖어있는 양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그 물 주는 양이 좀 다르긴 하는데 항상 3분의 1 정도 적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영상 사육지장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고고 네 지금 여기 에코스 여기 보시면 지금 바닥재가 에코스가 아니죠 여기 보시면 이것저것 섞여있어서 바닥재가 조금 말록달록 하얀 것도 있고 까만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보급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아재입니다 피아재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가장 많이 쓰는 바닥재 중에 하나예요 에코스가 제일 많겠지만 그 다음으로요 지금 보시면 저체조의 바닥재 봤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찍는 거는요 저 혼자 찍는 거예요 혼자서 촬영하는 거라 제가 혼자서도 되게 잘합니다 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좀 달라요 이쪽에 보면 약간 하얗게 뭐가 떠있죠 네 곰팡이예요 곰팡이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데 이게 지금 거미줄 때문에도 이렇게 생겨나기도 해요 거미줄을 많이 쳤 상태에서 그쪽에 이제 수분이 이제 제대로 날라가지 못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곰팡이가 생겨나기도 하고 얘네 털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얗게 퍼져서 곰팡이가 생겨나기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근데 보통은 뭐 이런 경우 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이럴때는 네 파전살 타란술라가 우선 안 보이니까 파전살로 이렇게 칙칙 칙칙 칙칙칙 칙칙칙 적셔주세요 타란술라 있으면 안되겠죠 적셔주시고 네 그리고 샌들을 살짝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 네 이러면 네 해결됐습니다 끝 네 안갈아주셔도 돼요 그런데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갈아주시는데 우선 첫번째 알아둬야 될 것 여기서 중요한 팁 곰팡이균의 엄청나게 강한 타란툴라는 네 버러우성 타란툴라 그리고 두번째 두번째 강한 애들이 배회성 그 다음에 나무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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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토 핑크토 애들은 무지막지하게 약해요 무조건 네 의문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게 곰팡이균입니다 배회성들도 좀 잘 참구요 벌어성들도 더 잘 참는데 벌어성은 더 많이 잘 참아요 네 곰팡이균에 네 보시면 지금 배회성 사역장이고 지금 얘도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 보면 약간 음 곰팡이균 같기도 하고 거미줄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색깔이 하얗게 떠니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미줄에 곰팡이균이 살짝 생겨난거에요 뭐 이렇게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로 파전살을 뿌리는데 타나줄라가 옆에 있으면 안돼요 지금 보시면 거미줄 안쪽으로 곰팡이가 살짝살짝 펴있어요 나머지 부분에는 곰팡이가 안 펴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습기가 제대로 안 날아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곰팡이가 생겨난거라 네 이 부분 뭐 크게 걱정 안해도 돼요 어차피 거미줄을 한번 막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해도 되는데 그래도 네 안전을 위해서 파전살 착착착 착착착 색깔 저저들었죠 여기서 살짝 또 샌드 살짝 뿌려주면 끝 얘도 끝 얘를 보시면 네 전체로 봤을때 괜찮은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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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 살짝 색깔이 다르죠 여기 곰팡이 핀거에요 곰팡이 핀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중에 먼지나 이런 이물질 같은게 가라앉았다가 네 곰팡이가 생겨난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똑같이 이 부분을 없애주거나 똑같이가 아니고 똑같이요 네 발음이 꼬이네요 네 이렇게 뿌려서 파전살 뿌려주셔도 싹 사라져요 왜 심하게 핀게 아니기 때문에요 살짝만 뿌려놓으셔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되고 이제 보시면 또 베일성중에 팜포 레서 세트 네 사육장이죠 지금 얘는 레서가 들어가 있구요 사육장에 보시면 봅시다 여기 지금 까맣게 보이는거 네 여기 여기 까맣게 보이는게 뭐냐 음 잘 안보이네요 네 보이시나요 네 기뚜라미 먹고 남은 찌꺼기가 저기 안에 짱 박혀있는거에요 근데 보시면 어? 시체가 있는데 곰팡이가 안 펴있네요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적게 만들어놓으면 바닥재가 젖어있는 상태에서 곰팡이가 잘 안 펴요 왜냐면 물이 썩지 않기 때문에 아 아까 설명 안드렸네요 샌드를 쓰는 이유는 샌드가 썩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샌드를 위에다 살짝 도포해놓은거에요 곰팡이는 썩는 물질 썩는 물질에 곰팡이가 안 펴요 그러니까 에코호스나 소프트와이버나 나무나 유목이나 코로코보드나 뭐든 썩을 수 있는 재질에 뭐 재질은 다 곰팡이가 피는거고 썩지 않는거 이런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사육장 뭐 이런 샌드 아니면 황토 뭐 이렇게 썩지 않는 물질은 곰팡이가 안 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쓰는거에요 저번에 설명 드린 것처럼 이런 아크릴 아크릴 유목 아크릴 유목도 썩지 않죠 아크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되는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소프트와이버가 깔려져 있고 약간 물사육 세팅으로 사육하는 세팅법이죠 네 이렇게 해서 하면 곰팡이가 잘 안 생겨납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먹이 찌꺼기만 빼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 여기도 약간 배설물 같은게 보여요 얘 배설물 트란툴라의 배설물인데 이 배설물에도 곰팡이가 안 폈죠 네 이게 이제 물사육의 특징인데 자세히 보시면 뭐가 기어댕겨요 음 이거 화면에는 안 잡히네 톡톡이에요 톡톡이가 곰팡이가 덜 피게 잘 안 생기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루 가루 같은 것들이 미세하게 떨어져 있으면 그런 것들을 톡톡이들이 뭐가 없애버려요 뭐가 없애버리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지 않는 거거든요 잘 안 생겨요 톡톡이가 있는 사육장은 그래서 곰팡이나 응애 같은게 안 생기긴 하는데 응애는 먹이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거의 대부분 생겨요 응애가 있더라도 아니 톡톡이가 있더라도 생기긴 하는데 잘은 안 생겨요 5대 5라고 보시면 돼요 톡톡이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차이는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응애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50대 50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10마리를 키운다 그러면 5마리 사육장은 찌꺼기가 있어도 응애가 안 생긴다는 거겠죠 또 여기서 봅시다 얘는 지금 보시면 네 여기 먹이 시체 네 먹이 시체 이건 제가 죽여서 줘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먹이 찌꺼기에요 보이시나요 좀 더 가까이 초점 잡고 그렇지 얘는 먹고 남은 찌꺼기구요 얘는 먹지 않은 기뚜라미에요 지금 소프트하이버 위쪽에 있다 보니까 네 그 상태로 죽어서 마르고 있어요 곰팡이가 전혀 안 생겼죠 왜냐면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이고 건조한 상태에서 이 맨 위 사육장 맨 위쪽에 건조한 위치에 소프트하이버가 건조하게 위치를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지금 보시면 버럭 세팅인데 밑에는 젖어있고 소프트하이버가 올라가면서 마른 상태가 돼 있어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것은 샌드처럼 네 소프트하이버가 건조지역에서 만들어지면서 건조지역에 먹이 찌꺼기 이런것들이 곰팡이가 잘 안생기고 그 상태로 마르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관리가 좀 편하겠죠 두번째 사육장은 네 얘는 기뚜라미를 제가 풀어서 놔둔건데 네 기뚜라미를 풀어서 놔둔건데 지가 도로당기다 도로당기다 네 먹을거 없고 그래서 그냥 죽은거에요 보통 나무이성을 살아있는 채로 넣어주는데 죽어서 여기에 있는거에요 지금 준지는 지금 3일 4일 됐는데 네 썩지도 않고 곰팡이 썩으면 썩긴 했겠네요 네 곰팡이가 안 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얘만 빼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바닥은 젖어있지만 위에 소프트하이버 때문에 위에는 완전히 마른 상태가 돼있고 마른 상태의 위치에 또 아크릴판도 있고 아크릴판 위에 소프트하이버가 있고 그 아래 기뚜라미가 있는데 당연히 네 건조지역에 있으니까 그 상태로 썩으면서 마르겠죠 네 그래서 곰팡이가 안 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얘도 똑같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젖은 바닥재 여기가 에코오스 부분이 되겠죠 에코오스 위에 소프트하이버를 살짝 깔아 놓으시면 먹이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얘네들처럼 중간에 걸쳐요 얘네들처럼 이렇게 위에 걸쳐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곰팡이 피거나 먹이 찌꺼기가 보이면 빼내시면 네 전체 바닥재 젖어있는 부분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소프트하이버를 깔아주는 겁니다 저기 구티가 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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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티가 있네요 네 여기는 좀 특별한 세팅이자 이거는 사육장 저희가 원래 세트 의물이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또 다음 버전 얘도 지금 보시면 사육장은 원탑2대에요 네 원탑2대 지금 입구를 막고 있는데 미세하게 입구를 막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얘는 보여드릴게 뭐냐면 먹이 찌꺼기들이에요 여기도 먹이 찌꺼기 여기도 먹이 찌꺼기 보이시나요 네 먹고 남은 찌꺼기 여기도 먹이 찌꺼기 그리고 여기도 먹이 찌꺼기 있네요 네 청소를 제가 안 했네요 네 이렇게 놔둬도 재는 이유가 세팅한 방법이 이렇게 먹이 찌꺼기가 오랫동안 놔둬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놔둔 거에요 이렇게 놔둬도 크게 영향을 안 끼쳐요 응예나 이런 것들이 안 생겨요 왜요? 네 지금 겨울철이고 그리고 건조주역이 있기 때문에 먹이 찌꺼기들이 그 상태로 말라버려요 곰팡이도 안 피고 응예도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저희 사육장 전 사육장에는 네 톡톡이라는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톡톡이님께서 열심히 네 네 얌 얌 얌 얌 얌 얌 네 곰팡이를 먹어 치우진 않아요 근데 먹이 찌꺼기들을 조금씩 조금씩 없애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갈까먹어 없애버리다 보니까 곰팡이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바닥지에 기능성 물도 끌어올려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보이네요 네 그 다음 사육장 네 지금 보시면 기본적인 저희 피아제 바닥지에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여기는 여기요 빨간색 보이는거 있죠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샌들을 뿌려놓은 거에요 샌들을 뿌려서 세팅을 해 놓은 거에요 이거는 지금 세팅한지 3일 됐구요 음 보시는 것처럼 바닥지가 전체로 젖어있지만 네 곰팡이나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먹이를 먹었는데도 칠거기가 있어도 네 지금 잘 안 생겨요 샌들을 깔아 놓으면요 네 좋고 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굳는 황토 굳는 황토를 이용해서 은신처도 만들고 지형도 만들어서 굳혀 가지고 놔두고 그 위에 샌들을 살짝 뿌려 놓은 건데 이거는 지금 바닥지가 아예 없어요 이 자체가 그냥 바닥지 겸 은신처 겸 뭐 장식물 겸 겸 겸 겸 했는데 얘는 뭐 로즈웨어 유체가 들어가 있긴 유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대신 저희가 물그릇은 큰 거 썼죠 네 탈피할 때나 이럴 때 습도 때문에 좀 큰 거 쓴 거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건조한 상태의 사육장이라 그러면 네 곰팡이는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아예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그래서 제가 샌들을 하는 거를 위에 뿌리거나 소프트하이버를 놔둬서 건조한 지역을 만들어 주는 거에요 탈안툴라가 스스로 습한 지역도 가지만 건조한 지역에 가고 싶을 때 너무 습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공간도 되지만 이런 먹이 찌꺼기나 이런 거에 곰팡이 응애 이런 거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건조 지역 습한 지역을 같이 사육장 내에 공존 시켜 주세요 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거에요 건개건 습괴건 기억해 주세요 건개건 습괴건 건조한데랑 습한데 단 아성체 이상 건개인데 아성체 이상 넘어가면요 조금 너무 습하면 애들이 좀 힘들어해요 벽에 많이 매달려 있는데 그럴 때는 사육장 좀 큰 거 쓰셔서 한쪽은 살짝 습하게 한쪽은 건조하게 만드시면 탈피부절이 안 생깁니다 이번에 사육장은 그 두 가지를 다 응용한 거에요 지금 보시면 대남부인신처에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게 네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샌드에요 샌드 여기 갈색 진하게 밤색으로 보이는 게 에코어스 에코어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에코어스 젖으면 이렇게 진한 갈색이 돼요 그리고 샌드 뿌려놓고 그 위에 소프트와이버를 써서 이 두 가지를 다 응용한 거에요 지금 보시면 음 여기 있는데 네 지금 에코어스 약을 보시면 에코어스는 보통 일반적으로 바닥재만큼 깔아줬고요 그리고 샌드 높이를 보시면 살짝 도포한 거에요 도포 비유를 보시면 아시겠죠 에코어스에 비해서 위에만 살짝 살짝 네 곰팡이가 잘 안 생기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와이버로 한번 더 내고 그 위에 은신처를 놔둬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 소프트와이버 때문에 이 은신처 대나무 은신처가 젖질 않아요 젖질 않아서 곰팡이가 잘 안 생기게 하려고 근데 은신처라는 게 이렇게 가둬져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혀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습기가 맺혀서 곰팡이는 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곰팡이가 좀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들피라고 소프트와이버 한번 더 깔아준 거에요 이런 식으로 베이스성 세팅을 하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얘도 에코어스에 소프트와이버 그 다음에 은신처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보면 기능성 볼에 질석에 수색 그 다음에 네 소프트와이버 저 은신처 있는 쪽에 깔려 있죠 다 거미 있고 그 다음에 은신처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세팅 해 놓으셔서 네 좀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게 해 놓은 거에요 뭐 이런 건 나중에 또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봤어요 지금 거미 뚜껑을 다 열어 놨는데 거미들이 탈출 하진 않았네요 탈출 하진 않고 네 그럼 이번 영상도 말이 길어졌네요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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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